안녕하세요, EZEN 구독자 여러분. 배우 박은석입니다. 양파 같은 작품이었죠.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. 작품이나 어떤 캐릭터마다 터닝포인트가 있는데 잘 맞는 캐릭터나 잘 맞는 옷을 만났을 때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개인 배우석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캐릭터를 장착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못 봤던 옷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루어질 수 없는 하지만 간절한 그런 사랑 있지 않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저에게 패딩을 하는 그리고 남자로 지탱이죠. 토대? 50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항상 아시고 항상 그런게 항상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나오고 싶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제 자신인 것 같아요.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은 경주가 남들과 경쟁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주어진 삶을 최고의 포텐션 가능성을 가지고 막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런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일적으로는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 여행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냉면도 찰나온 냉면 탄탄면도 냉탄탄면이 있어요. 여행이 좀 인사합니다. 캠핑 여행 하음도 있어요.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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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는 못 타니까 날이 좋아졌을 때 이 살랑살랑 보이는 그 봄바람을 그냥 맞은 그냥 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되게 굉장히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뉴질랜드 캠핑카를 빌려서 한 달 동안 캠핑카에서 생활합니다. 국내에서는 제가 예전에 남해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때 차로 갔는데 간다면 이번에는 두 번을 가보고 싶습니다. 저는 그냥 항상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이어서 먹는 거를 찌고 운동하는 거라고 너무 솔직한 그래서 피자 피자 그냥 100% 컴비네이션 왜냐하면 보통 피자 있잖아요. 치즈 피자 핫소스 크러스트 안에 치즈 들어가고 고구마 들어가고 머리로도 안 좋아했고 너무 알피지 너무 알피지 틸립도 좋아하고 벚꽃도 아기 만개했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자전거 타거나 이제 도움이 탈 때 그리고 개나리 노란색이 쫙 펼쳐졌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. 핑크 스웻스라는 가수가 있는데 요즘 그 소리들이 조금 힙하면서도 되게 센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고 있어요. 엉뚱한 면이고요. 솔직한 면이고요. 강한 면이 있어요. 강한 면은 블랙 엉뚱한 면은 퍼플 솔직한 면은 화이트 길 잃은 아이 당황하던 아이 꿈을 보는 아이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30 하하하 하하하 괜찮아요. 지금처럼 정말 목숨을 걸는데 목숨을 걸 만큼 하고 싶은지 보이는데 솔직해요. 진짜 무서운 거예요. 봄이 왔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생기가 활기차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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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